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I.M.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7.Sign. 주님의 기적을 믿는 것 7.Church.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7.Series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선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금요일 아침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금요기도회와 주일예배에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자라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두아드리아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어제는 칭찬이었죠? 자 두아드리아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자 2장 20절을 보면 자칭 선제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한 것과 이세배를 구약 여성 중에 가장 악한 여성이죠. 시돈왕의 딸로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왕비가 되었던 이세밸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구약이 가장 악한 여자입니다. 아합은 이세밸과의 결혼 때문에 우상승배에 더 깊이 가담하게 되죠. 아주 악한 왕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우상승배로 물들였던 여자 이 사람이 이세밸입니다. 그 우상은 바을이었는데 그 우상에게 드린 종교행위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사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거였죠. 그런데 두아디라교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그 사람이 이세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이세밸처럼 교인들을 우상승배와 간음에 빠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교의 이세밸은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이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세밸처럼 그래서 두아디라교의 성도들을 우상승배와 간음에 빠지게 한 역할을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콜레기아와 관련이 있어요. 콜레기아. 어제 말씀에 콜레기아가 뭐라고 그랬죠? 조합이라고 그랬죠? 콜레기아. 중세는 이걸 길드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죠. 길드. 11세기에서 16세기. 그러나 두아디라교에서는 이것을 콜레기아라고 불렀다는 거죠. 노동조합 같은 거예요. 또 상인조합 같은 거. 그래서 무역이나 상거래할 때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품질도 관리해주고 적정 가격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공업적인 면에서도 염색공업 콜레기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이 콜레기아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호신이 있었고 그리고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행했고 후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다음에 음란 파티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죠. 두아디라교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려면 이 콜레기아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여자가 이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해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는 별명에 붙여진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한 그런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백적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말한다면 이런 사회활동 콜레기아에 참여해가지고 그 수호신 섬기는 거 또 음란 파티에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권성수 목사님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만 나오면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 속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세벨이 유혹을 했다는 거죠. 권성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강의 95에서 9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기준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 성벽을 허물어버리니까 이단사상이 막 들어오고 우상승배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이세벨이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콜레기아 활동 괜찮다는 거예요. 활동해도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상승배하고 그 다음에 음란파티에 가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어제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늘 책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에 빠진 이런 잘못된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까? 레슨이 됩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사실 얼마나 이 코로나로 어렵고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듭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숭배하게 만들거나 권력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말한 아홉 가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홉 가지.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성취의 신, 돈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 등등에서 아홉 개의 우상이 있는데 이런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주로 직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섹스의 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돈의 신을 섬기게 하고 성취의 신, 성공의 신을 섬기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아내랑 보내는 시간보다는 직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이성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늠에 빠지는 직장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두하디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아내도 이세별처럼 우리를 우상 숭배와 가늠으로 빠지게 하고 이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의 대상이 3일차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남겨두셨어요. 만물을 통일시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죠. 우리는 세상 안에는 있지만 세상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어부의 차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힘듭니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와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탄은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여기 하나 빼먹었죠. 요한복음 17장 16절이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사는 비결은 뭡니까? 진리예요. 여기서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진리고 성경 말씀으로 은혜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 읽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루에 아홉 장 못 읽으면 좋지만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에브리 싱글 데이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룩한 성도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고 여러분 우리가 보낸받은 존재, 보낸받은 크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왜?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사랑으로, 보금으로, 크리스도의 통치로.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킴으로 충만케 하려고.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이 우리가 voca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vocation이에요.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업은 그냥 밥 보러 먹는 수단 정도가 아니에요. 부르신 자리가 직업이에요. 오늘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콜레기아의 활동을 우상숭배하고 음란파티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유예, 여러분을 압박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 따라서 성경의 기준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로 살아가는 멋진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뭡니까? 이세별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콜레기아 생활. 예수님을 구주로만 고백한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수호신 좀 섬기고 거기서 음란파티에 참여하는 게 대수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멋진 한 날,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한 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파괴시키고 타락시키는 이세벨의 교훈이 이세벨의 공격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상승배와 그리고 음란파티에 들어가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질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거룩해져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